해커스 편입 해커스 편입 담임선생님의 꼼꼼한 출결관리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석한 학생에게는 즉시 전화가 가며 부득이하게 결석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업자료와 복습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반별 게시판에 출결관리 내역이 업로드되는데 수강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스스로 결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결관리 해커스 편입 담임선생님이 그림자처럼 관리합니다. 스텝 2. 학습관리 절대 한 반에 1등과 꼴등을 함께 두지 않는다. 해커스 편입은 수많은 합격 사례를 통해 수준별 맞춤 강의의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이에 예비 수강생들에게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여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편입 영어 강의는 레벨별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초, 기본, 심화, 적용, 응용, 완성, 실전, 최종 단계까지 8단계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수님들과의 1대1 멘토링 수업이 있어 단 한 명도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관리 덕분에 영어 노베이스였던 학생들도 영어 하나로 편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편입 수학 강의는 단기간에 편입 수학 전 범위를 마스터할 수 있는 표준 진도표를 적용하여 수업합니다. 각 진도에 맞는 복습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하여 완벽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동시에 합격이 필요한 수학 공부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교수님이 직접 스터디를 관리하며 수강생들 하나하나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질의응답도 일일이 답변해 주십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수학 왕초보인 학생들도 자연계로 편입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최상위권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커스 편입의 자랑, 특별반 시스템 제도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선발고사로 선별된 최상위 실력 25명의 학생들은 해커스 편입 특별반이라는 이름하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먼저 특별반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기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반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별반 전용 강의실과 자습실은 저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단임제도나 해커스만의 커리큘럼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반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매달 시험 결과를 통해 자석이 정해지는 지정 자석제를 통해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자연스러운 경쟁이 가능해졌고 이는 또 다른 동기부여로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검증된 편입 합격 집중 코스 해커스 편입 특별반은 하나, 영역별 1위 스타 강사진의 지도 둘, 상위권대 합격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및 학습자료 무한 제공 셋, 전용 지정 자석 및 사물함 제공 넷, 개인별 전담 단임 배정으로 특별 케어를 받습니다. 스텝 3. 365 테스트 365 테스트는 편입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1년 365일 풀 가동되는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해커스 편입 수강생들은 매일, 매주, 매달 테스트를 응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실력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맞춤 관리를 받습니다. 복습 효과를 더한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한 먼슬리 테스트와 모의고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매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모의고사 응시 후에는 응시 과목별 1대1 성적 상담이 이어지며 성적은 매달 누적되어 최종 목표대학 합격까지 꾸준히 관리됩니다. 스텝 4. 스터디 관리 합격생들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꼽은 교수님 직접 관리 스터디 해커스 편입의 스터디는 체계적인 관리로 유명합니다. 스터디는 수준별 맞춤조를 편성해서 수업 후에 진행하며 해커스 편입은 특히 스타 교수진들이 직접 스터디를 1시간 동안 관리함으로 중간에 와해되는 스터디, 친목 도모형 스터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은 스터디 교재로 활용할 풍부한 보충 자료를 제공받으며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다양한 유형 문제를 풀게 됨으로써 실전 감각을 높입니다. 또한 다른 스터디원들과 틀린 문제 유형을 함께 리뷰함으로써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유형을 폭넓게 점검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텝 5. 1대1 상담 진행 많은 편입 합격생들이 합격 비결 중 하나를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기간의 레이스인 만큼 슬럼프가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만큼 완벽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해커스 편입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멘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기적으로 담임선생님들과의 1대1 면담 시간을 갖고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 학습 플랜까지 모두 1대1 전담 마크로 진행됩니다. 365 테스트의 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강점, 약점을 분석해줌과 동시에 목표대학의 편입 합격생 또는 경쟁자와의 성적을 비교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코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플랜이 세워지는데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 시간과 공부 방법, 공부 양을 피드백해주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합격하는 공부 플랜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줍니다. 이처럼 해커스 편입의 모든 수강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의 개인 전담 마크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해커스 편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대형 자습실 제공,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도시락방 제공, 공부 자극을 위해 복하왕, 독해왕, 문법왕, 논리왕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편입의 모든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류 합격을 위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특강 및 첨삭 진행, 면접 합격을 위한 모의 면접 진행, 최종 배치 전략 상담까지, 꼼꼼하고 공백 없는 관리로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작은 변수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률이 다른 해커스 편입의 관리 시스템, 그냥 그런 수업으로 일관하는 일반 학원이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단 한 명의 수강생도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커스 편입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2년 연속 특별반 최종 합격률 90% 이상의 해커스 편입.